안녕하세요 빅게임 스튜디오에서 CTO를 경험하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언리얼 엔진이 아닌 다른 엔진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전에는 스태틱한 라이트가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연출을 위해 다이나믹 라이트가 중심이 되도록 R&D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이나믹한 라이트를 처리하다 보니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노출되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과 저희가 어떻게 극복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인 개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분들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주제는 일반적인 셀 쉐이딩 또는 툰 렌더링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일부 게임들이 왜 혹은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언리얼 엔진에서 저희가 접근했던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화면 효과를 활용한 지연 렌더링 방식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툰 렌더링을 사용한 포워드 렌더링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반적인 포워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왜 굳이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앞선 두 개는 개요적인 내용으로 간략히 제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후 세션들에 대해서는 각 담당자분들이 보다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셀 렌더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선 벡터와 라이트 벡터의 내적 값을 통해 음영의 분기를 만들게 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머터리얼의 이프 노드를 통한 분기와 이미지를 기반하여 분기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조는 법선 벡터의 변화가 균일한 구화 같은 물체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지만 복잡한 폴리곤 구조의 지오메트리라든지 혹은 법선 벡터의 변화가 급격한 얼굴과 같은 경우 어색한 음영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게임들에서는 카메라가 다가가는 연출을 피하거나 혹은 특정 라이트의 각도만을 노출하게 한다든지 어색한 음영이 매치는 메시의 라이트의 영향을 약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표의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을 건데요 우측 캐릭터의 얼굴 음영이 좀 어색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적인 툰 렌더링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저희가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고 해당 방식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잘 아시겠지만 실사 렌더링에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실사 렌더링 쪽 지원은 실사 렌더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발의 편의를 위해 노출하지 않은 많은 설정과 기능들이 실사 렌더링의 편의를 위해 굳이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기능들로 인해 비실사 렌더링 개발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비실사 기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저희가 처음으로 접근한 방식은 포스트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실사 렌더링을 위한 강력한 기능들과 사용 경험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 장면만을 비실사로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스 머터리얼 하나만 잘 만들어 둔다면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많은 기능들을 추가 개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의 경우에 최적화 그리고 낮은 사양에서의 플랫폼 지원 문제 마지막으로 화면 효과의 어떤 렌더링 방식 특성상 다양한 렌더링 방식의 도입에 까다로움 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안정적인 멀티 플랫폼 지원이 필수였으며 최적화나 다양한 렌더링 방식이 가능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경에서 사용되는 일부 스태틱 메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머터리얼들의 쉐이딩 모델들을 언릿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언릿 머터리얼의 특성상 기존 PBR 기반의 라이트 액터들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릿에 대응 가능한 세일 쉐이딩에 적합한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등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정의한 포인트 라이트의 도입은 기존 캐스케이드에서 존재하는 포인트 라이트 모듈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추가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표되는 주제들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담당자분들이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게임 스튜디오에서 배경팀 시스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권성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품 게임의 나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및 자동화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애니메이션 품 게임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R&D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아트 방향성이었고 두 번째는 제작 플로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 아트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찾고자 했던 부분은 애니메이션 품 게임의 나무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요소 퀄리티 업이 되느냐 였습니다 많은 자료 조사 끝에 찾아낸 함축척 단어는 덩어리였습니다 지불이나 원신의 아트웍을 보시면 풍부한 덩어리감으로 퀄리티를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덩어리감이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요소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를 제작할 때 사용되고 있는 툴은 스피드 트리가 있고 3D 맥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애니메이션 품 게임을 제작하고 있기에 실사 느낌의 아웃풋을 뽑아내기 편리한 스피드 트리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3D 맥스는 한 그루 한 그루 제작할 때마다 일일이 같은 공정을 직접 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생산성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절차에 의해 한 번 도달한 퀄리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불필요한 노가단은 줄여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후디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후디니라는 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과 FS 쪽을 기반으로 시작된 툴입니다 후디니를 만든 사이드 FX사는 최근 4, 5년 전부터 3D 배경 쪽 분야도 절차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어도비사의 섭스턴스 디자이너 같은 툴들이 절차를 이용한 텍스처 툴이라고 본다면 후디니는 조금 더 포괄적인 절차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 쪽에서 절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용 절감입니다 생각보다 아티스트들의 작업 중 일부는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나무에 잎을 배치하는 것이나 아틀라스 작업을 할 때 UV와 텍스처 오려 붙이기 같은 작업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D 배경 쪽과 잘 맞는 툴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후디니였습니다 후디니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계층적인 방식으로 노드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는 절차 방식의 툴입니다 일반적인 3D 맥스나 마야에서의 모델링과는 다른 접근의 모델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델링은 기존의 모델링 툴에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하지만 절차적 모델링에서 오는 비용과 시간이 전략되고 툴 안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팅 및 애니메이팅 FX를 한 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강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디니는 HDA라는 파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디니 엔진이라는 미들웨어로 후디니를 사용할 줄 모르는 아티스트 분들도 기초 지식만으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리얼에서 바로바로 결과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장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리얼과 후디니의 접근성이 후디니 엔진 버전 2로 더욱 더 강력하게 되어 아티스트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후디니에서 제작된 파라미터들이 언리얼에서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후디니를 3D 배경에서 어떻게, 왜, 공부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후디니를 접근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매우 난감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툴로는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필요할 때가 후디니가 필요했습니다 즉, 나는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기존의 툴로는 안 되거나 어렵다 그래서 후디니를 사용한다가 맞는 표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디니를 하시기 전에 나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느냐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후디니에서 모델링과 다양한 속성값을 제작한 뒤에 언리얼 엔진 메테리얼에서 후디니의 속성값들을 아웃풋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으로 제작 공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잡으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아트적인 결과물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진행을 해보고자 하신다면 회사와 팀의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작업물을 보시고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디니는 스케터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큰 덩어리감을 만든 뒤에 연결시켜 주면 점들을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 시점 나무의 트라이앵글과 밀도의 느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피투 포인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점들을 작업자가 원하는 메쉬로 치환시켜 주는 노드입니다 이는 점을 나뭇잎으로 치환시켜서 일일이 손으로 나뭇잎을 배치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큰 덩어리감만 제작이 되면 자동으로 아웃라인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정된 아웃라인 메쉬를 후디니 인풋에 넣으면 잎의 노말 방향을 포함한 어트리뷰트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잎의 수, 잎의 스케일, 잎의 스케일 베리에이션, 잎의 로테이션, 피보 페인터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결과를 보시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쉬에는 덩어리의 노말 방향과 피보 페인트 등이 적용된 어트리뷰트 정보의 결과물이고 이는 내부적으로 제작된 메테리얼과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메테리얼은 크게 세 가지가 속해 있는데 첫 번째는 어트리뷰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깊이감 두 번째는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텍스처를 이용한 환경값 세 번째는 어트리뷰트 정보 중 피보 페인터를 기본으로 한 윈드 값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메테리얼은 나뭇잎의 덩어리의 덱스를 어트리뷰트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나무의 에이어와 큰 덩어리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니얼의 스카이라이트를 제외한 나무의 환경강을 개체당 한 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텍스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니얼의 디렉셔널 라이트를 제외하고 나무의 주광을 한 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 텍스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나무를 제작하면서 레벨 세팅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무의 아웃풋 요소를 단계적으로 퀄리티하면서 다른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트리뷰트 중 피부 페인터로 바람을 관리하여 자연스러운 나무의 트렁크를 포함한 전체 흔들림과 나뭇잎의 잔 흔들림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나무를 한 단계 한 단계 지점을 찾아가면서 퀄리티 업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R&D 지점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개발 방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이유로 퀄리티를 낮게 안주할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쓰는 이유가 퀄리티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인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빅게임 스튜디오의 배경팀은 식생 제작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식생 말고도 절차를 이용하여 제작이 용이한 배치 자동화 툴, 건물 제작 툴, 피보 페인터 등 다양하게 R&D가 시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후에 식생뿐 아니라 잔디, 부시, 꽃 등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게임 스튜디오에서 연출실장을 맡고 있는 이동준입니다 발표 전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게임업계에 입문하기 전에 2D 애니메이션 원화 연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2D 애니메이션에 종사했었는데요 지금은 2D 애니 감성의 3D 플랫폼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게임 개발 중 어떻게 하면 2D 감성의 연출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2D 자카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몇몇 포인트를 게임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 저희 스튜디오에서 R&D 했던 몇몇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카무라 파편입니다 나카무라 파편은 일본 애니메이터 나카무라 유카타가 시작한 6면체 기반의 파괴 자카 스타일입니다 랜덤한 모양의 다면체들보다 자카가 용이하고 스타일리시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카 기법입니다 제가 과거에 2D 애니메이션을 연출하던 시절에 저 또한 많이 사용했던 자카 기법인데요 저작권으로 인해 자료를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카무라 파편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D 게임에서의 나카무라 파편은 많은 양의 블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스턴싱 가능한 구조를 통해 드로우 콜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 애니메이션과 머터리얼 애니메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R&D 중인 나카무라 파편의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감성의 연출을 위한 표정과 카메라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드라마적 표현의 핵심은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대부분의 장면은 캐릭터의 표정에 주목하게 됩니다 캐릭터의 표정은 캐릭터의 현재 감정을 전달하는 핵심 요소인데 표정의 디테일이 낮으면 카메라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감성의 표정은 본 애니메이션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정을 몰프 타겟으로 제작하였고 데이터 최적화를 위해 모든 캐릭터가 한 벌의 표정 애니메이션을 공유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몰프 타겟은 눈과 코, 입 두 파트로 분리하였고 하나의 모션에 여러 표정 애니메이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퀀서에는 트랙으로 몽타주에는 노티파이로 표정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스켈레탈 메시가 달라도 표정 애니메이션 하나로 모든 캐릭터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3D상의 카메라와 2D상의 카메라의 차이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D는 가상의 3D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카메라 워킹이 있고 2D는 배경과 캐릭터 모든 것이 평면이어서 한정적인 카메라 워킹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2D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내기 위해 화려한 카메라 워킹보다 컷과 레이아웃 위주로 연출을 했습니다 물론 화려한 카메라 워킹에 2D 애니메이션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즌제 TV판 애니메이션에선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작 비용이 높기 때문이죠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연출을 하였습니다 2D 애니메이션에서도 펜, 틸트, 달리, 붐, 트럭, 롤은 기본이지만 복합적인 사용은 컷의 흐름과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신중히 고려하여 사용해야 했습니다 너무 자유로우면 보통의 3D 연출 느낌이 강하게 났었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을 연출했을 당시 정말 자주 사용하던 카메라 워킹은 익스트림 클로즈업과 퀵 달리 아웃 또는 퀵 줌 아웃이었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보여줄 때 자주 사용되는 샷이죠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주로 눈을 많이 보여주고 퀵 달리 아웃은 클로즈업에서 빠르게 전신 살수록 카메라가 빠지는 연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D 애니 감성에서는 롱테이크로 빙빙 도는 카메라 워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카메라 워크의 롱테이크 액션 연출은 극장판이나 OVA 또는 TV판 일부 화수처럼 연출적으로 필요하고 특별히 힘을 실어주고 싶은 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D 애니메이션을 표방하지만 저희가 개발 중인 게임의 근본 플랫폼은 3D입니다 2D 애니메이션에서 대화 컷이나 환경 컷 같이 정적인 컷의 경우 홀드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3D에서 카메라를 홀드할 경우 바디나 세컨드리에서 모션이 풍부하지 않는 이상 멈춰있는 3D 모셀은 많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트럭이나 달리와 같은 카메라 애니를 넣어주니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화 씬이나 환경 씬에서 트럭이나 달리와 같은 카메라 애니메이션 키의 커브를 자동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선형으로 보관하는 것이 연속성이 느껴지면서 보기 편안했습니다 자동 보관이 되면 카메라 움직임에 가감속이 있어 연속된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음은 오버파셜입니다 애니감성의 게임 개발자라면 길티기어나 나루티미스톰의 발표 자료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오버파셜 연출을 해보니 대부분 FOV로 느낌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FOV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확대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형태가 의도와 다르게 왜곡이 심해질 때 한정적으로 배경을 사용해야 할 때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버파셜을 위해 화각을 넓히면 그만큼 보여지는 배경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위처럼 FOV로 연출이 어려울 경우는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의 본 스케일을 키우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많은 개발사가 바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바이패드의 스케일 서브에님은 엔진의 임포트 시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바이패드에서 스케일에니를 주는 것보다 엔진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레이어로 스케일에니를 주는 것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플레이트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작화한 이미지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임팩트 있는 연출 시 사용되는 플래시 이펙트 작화입니다 2D 애니메이션 연출 감독 할 당시에도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작화였습니다 이 연출의 특징인 저 거친 핸드 드로잉 터치의 느낌을 3D 이펙트에서 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서 플러그인으로 이미지 플레이트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미지 플레이트는 jpg나 png처럼 이미지 파일만 가능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용량을 많이 먹기 때문에 최적화된 압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플레이트를 자체 개발하여 핸드 드로잉의 느낌을 살리는 최적화된 임팩트 연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내부에서 개발된 이미지 플레이트를 실게임에 적용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모션 캡처입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모션 캡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션 캡처실과 캡처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액팅을 하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액팅 시에 일반적인 전극 연기를 하니 재패니메이션의 감성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서치를 해보니 일본의 가면라이더나 전대물 같은 특찰물이나 애니메이션 IP의 뮤지컬의 연기가 애니메이션 감성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연기의 방향성을 잡았고 전문 연기자는 아니지만 애니메이터들이 그 감성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연출 관련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중하신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게임 스튜디오에서 3D 캐릭터 모델링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조준호입니다 캐릭터 렌더링 관련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된 발표 내용은 캐릭터 메테리얼과 그림자 쉐이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메테리얼의 언릿을 사용하여 라이팅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기존 얼리얼포 PBR 영향을 최소화 시켰는데요 라이팅 관련 기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스카이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등을 저희 풍에 맞게 개량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메테리얼 파라메터 콜렉션에 라이팅 관련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캐릭터 쉐이딩 관련해서는 바디 페이스 헤어 각각 다른 방식의 메테리얼을 캐릭터에 적용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속성의 메테리얼들을 적용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헤어를 제외한 바디쪽은 일반적인 툰 메테리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미지 베이스드 방식을 사용하여 음영의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래로 툰 메테리얼의 노드입니다 툰 쉐이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드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위에 툰 메테리얼을 이용한 바디쪽 렌더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캐릭터 혹은 무기라던지 기타 물체 등 그림자 영역이 굉장히 좁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쉐이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는 IBL 텍스처를 제작하여 그림자 영역을 제어하였습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흑백으로 된 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빨간색 화살표가 그림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쪽 좁은 구간은 그림자가 거의 없는 구간이라 할 수 있고 맨 아래를 보시면 검은색 영역이 넓은데 이 영역은 그림자 영역이 넓은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0과 1로 정의하여 수칙값으로 제어할 수 있게 메테리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그림자 영역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라이팅 방향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메테리얼을 통해 그림자 영역을 제어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림자가 아예 없게도 이렇게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쪽인데요 저희가 얼굴의 매끄러운 음영 처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얼굴은 특히 노말 변화가 심한 형태라 바디 쪽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툰 메테리얼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매트캡 쉐이더라든지 버텍스 노말 값을 수정하여 얼굴 쉐이딩 그림자 영역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쉐이딩 처리를 할 경우 다양한 표정에 대한 대응이 힘들 수 있고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라이팅에 의해 연출되는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표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애니메이션풍의 그림 자료를 보시면 얼굴의 그림자 영역에 삼각형으로 빛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런 그림자 영역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원신을 많이 참고하였는데요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11장의 맵들이 있습니다 이 맵들을 통해 디스턴스 필드 방식을 활용하여 하나의 보관된 텍스처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애니메이션풍의 그림 자료처럼 빛이 정면이 아닌 반측면이나 측면에 왔을 때 디스턴스 필드 방식의 텍스처로 쉐이딩을 처리할 경우 어느 각도에서도 빈틈없는 쉐이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1장 혹은 다수의 맵을 제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툰게임이라던지 연출이 중요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매트캡 쉐이더가 비용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심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8장의 맵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림자가 넘어가는 중간값을 더욱 세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11장의 맵으로 11장의 맵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일반적인 툰 메테리얼 혹은 매트캡 방식은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표현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툰 메테리얼을 적용한 얼굴입니다 매트캡 방식의 쉐이딩 처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쉐이딩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디스턴스 필드 방식으로 적용된 얼굴입니다 왼쪽 일반적인 툰 쉐이딩 과 다르게 그림자 쉐이딩이 고르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그림자에서도 부드럽게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라이팅으로 인한 밝은 분위기 혹은 묵직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 렌더링입니다 왼쪽 애니메이션 풍의 그림을 보시면 헤어의 그림자가 단순하게 구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헤어의 덩어리를 살리는 방법보단 헤어를 하나의 구체로 인식을 하여 그림자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헤어의 각각의 버텍스 방향을 구면의 형태로 바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같은 헤어 그림자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된 헤어입니다 헤어를 하나의 구로 인식하여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바디 헤어 관련해서 각각의 렌더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페이스 바디 헤어 전신 렌더링 영상입니다 헤어 페이스 바디 각각 다른 메테리얼로 그림자가 이쁘게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 내부에서 제작한 연출컷 중에 한 부분인데요 다양한 각도에서도 대응이 되는 그림자 렌더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 쉐이딩이 빈틈이 없게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캐릭터 렌더링 관련하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게임 스튜디오 이펙트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최재현입니다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에서 연출과 이펙트를 위한 포인트 라이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는 특정 방향을 가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빛을 뿜어내는 라이트의 종류입니다 주변에 정구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포인트 라이트는 레벨에 매치돼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특히 캐릭터 스킬이나 연출에 사용되어 순간적인 빛 표현을 통해 유저에게 임팩트 있는 시각효과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발표한 캐릭터 머터리얼의 쉐이딩 모델을 언닛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엔진에서 제공하는 PBR 기반의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언닛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니메이션 풍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그래픽에 맞는 포인트 라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펙트나 연출 효과에 있어 라이트 유모는 상당한 퀄리티 차이를 보여줄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언닛 쉐이더에 적용이 되는 포인트 라이트 제작이 필요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포인트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가 주는 효과가 크더라도 라이트가 캐릭터 쉐이더의 애니메이션 느낌을 없애면 안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연출에 어울리는 포인트 라이트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 최대 4개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개수 제한 해결과 라이트 감세에 유연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세팅에서 최대 포인트 라이트 개수를 0개로 설정해 엔진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라이트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세팅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작해 사용 중인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가 배치된 영상입니다 아트웍적으로 예쁘게 배치한 건 아니고 라이트 확인을 위한 기술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환경은 안드로이드 ES 3.1 환경에서 촬영했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최대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를 0개로 설정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움직임으로 배경, 캐릭터 모두 영향을 받고 있고 레벨에 개수 제한 없이 총 7개의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저렇게 실시간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무버블 포인트 라이트 구현으로 배경뿐 아니라 스킬이나 시네마틱 연출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감세 표현에도 약간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PBR 기반의 포인트 라이트 감세는 애니메이션풍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밑에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헤어와 얼굴 부분 그림자가 오른쪽 이미지에 비해 애니메이션 느낌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왼쪽과 같이 부드러운 감세를 가지게 되면 모델링의 폴리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 이미지처럼 좀 더 애니메이션풍에 적합한 감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감세 텍스처를 통해 포인트 라이트에 적용할 감세를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했기 때문에 수정의 유연함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펙트와 같은 동적인 연출에도 포인트 라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캐스케이드 내에 라이트 모듈 또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제작한 라이트를 이펙트와 묶어 액터 형태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포인트 라이트가 없는 이미지이고 저희가 제작한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하면 이런 식으로 언닌 머터리에도 포인트 라이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빛만 추가한 것 같은데 PBR 방식보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물리기반 라이팅을 사용하면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부분의 그림자가 얼굴에 비치게 되어 예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앞서 발표한 캐릭터 머터리얼과 자체 제작한 포인트 라이트를 통해 이러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리트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인트 라이트 머터리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라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 경험을 유지시켜 작업자가 손쉽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믹 액터의 경우 액터의 바운드 볼륨과 충돌된 포인트 라이트의 볼륨 정보를 해당 액터의 머터리얼 인스턴스에 전달하여 라이트 효과를 적용시켰습니다 레벨의 스태틱 메쉬의 경우 카메라와 가까운 포인트 라이트 정보를 머터리얼 파라미터 컬렉션에 저장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그림은 포인트 라이트를 위한 머터리얼 펑션 구성입니다 포인트 라이트 넓이와 감색 값을 위한 제곱근 컬러 파라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 머터리얼의 라이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포인트 라이트의 경우 픽셀당 하나의 포인트 라이트로 변환하여 처리하였고 캐릭터 쉐이더의 라이트 정보를 병합해 주기 때문에 다수의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하더라도 하나의 포인트 라이트처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트의 개수 제한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기본 포인트 라이트보다 가볍기 때문에 부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팀에서 정한 규약을 통해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포인트 라이트를 적용하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지정한 라이트 컬러가 입혀지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파란색 원은 제가 임의로 보기 편하게 입힌 거고요 한 개 이상의 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겹치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컬러가 블렌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넓이와 감색 값이 계산되어 캐릭터 머터리얼 인스턴스에 전달되어 애니메이션 풍에 맞는 자연스러운 라이트 표현이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넓이와 컬러 변화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화에서 라이트 옵션 값을 변경을 하여 자유로운 연출이 저희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라이트가 적용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표현을 방해하지 않고 라이트 처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풍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고 각자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그래픽에 적용하고 계실 텐데 짧게나마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세션들은 모두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빅게임 스튜디오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를 준비하다 보니 자료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타일 게임 제작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빅게임 스튜디오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질문들은 이어지는 Q&A 세션에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